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페셜한 특별한 강의에 초대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엑스캠퍼스 강의는요. 포노사피엔스 신인류로 내 마음의 표준을 바꿔라 이런 주제를 담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명 때마다 인류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1차 산업혁명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요. 전 세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도시와 물결이 일어나고 인구가 폭발하고요. 3차 산업혁명, 정보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상식이 또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죠. 4차 산업혁명, 그러니 이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미래가 바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원인부터 보죠. 이 디지털 혁명의 원인은요. 바로 새로운 인류 포노사피엔스의 탄생 때문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오고 불과 13년 만에요. 전 세계 50억 인구가 바로 이 요물단지 스마트폰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95%. 그럼 이거 잘 쓰는 사람이? 네, 맞아요. 표준 인류입니다. 포노사피엔스. 라틴어로는 포노가 폰이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 이게 포노사피엔스죠. 그리고 이게 이제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20년 1월 1일 세계 10대 기업 한번 보세요. 시가층의 기준,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저게 전부 다 포노사피엔스가 표준인 기업들입니다. 소위 이 문명을 창조한 기업들이죠. 야, 그럼 자본은요. 뭐, 맞아요.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 기대치는 포노사피엔스 관련 기업이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음도 표준을 바꾸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게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6,876조의 자본이 7개에 투자됐어요. 대한민국은 1년 동안 2.5%의 증시 신장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준이 달라서. 우리는 다 뭐로 막죠? 규제로 다 막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새로운 문명의 선택은 사실 막을 수가 없죠. 코로나가 발생하면 저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요. 보세요. 딱 4개월 만에 9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저기 또 물렸어요. 7,778조. 이게 인류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7,778조가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전부를 바꿔버리죠. 우버, 안 쓰는 나라, 이제 세계 다섯 나라. 한국, 일본, 이태리, 스페인, 독일. 맞아요. 인권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기존 사회를 보호하려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세계 45인구는 다른 선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호텔을 바꾸고 알리페이, 위채페이가 금융을 바꾸고요. 방송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바꿉니다. 그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죠? 와우.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신문명의 표준을 배워야 됩니다. 작년 대한민국을 울렸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DH에 매각된 거죠. 그래서 배신의 민족이다. 독일 민족이다. 게르마 민족이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 4조 8천억이라는 가격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남양유업이 4천억입니다. 남양유업 12개의 가격이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이유는요? 너무 많이 시켜 먹어요. 작년에 시켜 먹은 금액만 8조 5천억. 전 음식 배달 시장 16조. 무슨 얘기냐? 새로운 세대가요. 폰을 들고요. 음식을 먹는 식문화 자체 표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리더십을 가진 플랫폼이 4조 8천억의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현상이 바로 문명의 교체 현상입니다. 인류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으로 생활 공간을 옮겼습니다. 이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는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소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음악 듣고 싶다. 그럼 벌써 어떻게 되세요? 저절로 손이 올라옵니다. 폰이. 그리고 열리죠.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마치 뇌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인공장기로 불러요. 그리고 누르면요. 음악이 나와요. 그냥 오는 건 아니고 스트리밍. 배달돼서 오죠. 그럼 이게 앞으로 모든 소비의 표준이 된다. 내가 뭘 먹고 싶어? 폰이 열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서 주문하면 배달로 나한테 온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앞으로 거의 모든 인류의 삶에 대한 디자인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을 해야 돼요. 이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상식처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에는 인간의 욕망의 흔적이 남죠. 그걸 분석하면 사람이 마음을 읽어요. 그럼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어느 특정한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모두가 알아야 돼요. AI, 그걸 분석한 다음 요소비자는 이걸 좋아하네? 저걸 좋아하네? 다 알아서 제가 프로그램이 싹 수를 읽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CEO는요. 2020년도 CES 기조전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업계에 적용해봤더니 딱 6개월 만에 14%의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나더라. 그럼 이거 적용했더니 앞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 세대는요. 이게 이제 인류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저게 바로 정해진 미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는 누구인가? 바로 이 문명을 창조한 세대들이 그 문명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5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의 창시자들이 이 문명의 축을 건설했고요. 이제는 그게 리더십을 갖고 전 세계 문명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다행이에요 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내부의 이해진 의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초기 플랫폼을 완성하고 또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5년 이후라는 제네레이션 Z, Z세대가 그 문명을 읽죠. 여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이 비탈릭 부테일이라는 친구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코딩이 너무 좋아. 고등학교 때 거기 빠집니다. 그리고 MIT, 스탠포드, 무크 강의 다 듣고요. 거기서 심취해서 그 당시 최고 재미있었던 테마, 블록체인에 빠지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7살 때요. 최고의 그 당시 분야 전문 매거진이라든지 비트코인 매거진의 공동 편집장이 돼요. 만약 고등학교 표준 교육을 받았다면 갈 수 없는 길이었겠죠. 거기 갑니다. 그 옆에 있는 김태훈,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코딩에 빠졌대요. 그리고 온라인, 오픈화린으로 열심히 커뮤니티, SNS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픈소스 같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무슨 일이 터졌냐. 알파고가 이 세대로 이기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회는 전부 난리가 났는데 거기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에서는 80%의 소스코드를 공개해버려요. 왜? 문명이 원래 그거예요. 지식은 공유하고 소스도 공유한다. 난리가 났죠. 야, 이렇게 작구나. 그런데 치사하게 20%를 공개 안 하네. 커뮤니티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져요. 야, 이거 풀어서 공개해버리자. 김태훈 그냥 무려 20개의 모주를 혼자 풀어서 공개해버립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말이죠. 제일 놀란 게 누구냐. 알파고의 개발 총괄 책임자, 제프 닌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AI 업계의 신이라는 프로그래머가 너무 깜짝 놀라서 김태훈한테 직접 메일을 쓰죠. 우리 회사로 와라. 이 메일로 유명해진 게 김태훈입니다. 못 갔어요. 군대 가느라고. 괜찮아요. 미국 간 거 아니죠? 스펙 쌓은 거 아니죠? 3년 동안 열심히 공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세계 100대 AI로부터 전부 로봇콜을 받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테슬라 S.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에서 오픈 AI. 오로지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갔대요. 그래서 연봉은 별로 안 받고 가는 줄 알았어요. 33만 불. 여러분이 26살. 대졸 초봉. 3억 8천만 원 받고 갔습니다. 어떤 기업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주는 순간 조직이 붕괴돼. 어느 기업만 줄까요? 7,778조를 가진 자. 어느 시기에만 줄 수 있을까요? 오로지 혁명기. 이래서 데이터는 명백하게 문명교체 혁명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문명을 창조한 세대가 그 유명한 M, G 세대. 밀레니얼 그리고 제네레이션 G입니다. 1980년 이후 태생이라는 밀레니얼 세대는요. 어릴 때 적어도 인터넷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명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을 창조할 힘을 갖고 있죠. G 세대는요. 1995년 이후 태생. 지금의 대학생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이 세대가 왜 중요하냐.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문명이 뼛속까지 녹아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디어가 막 솟아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구 창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우리는 두 문명을 비교해보게 됐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세대는 55세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평균 열린이 54.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법을 정하고 제도를 정하고 규율을 만들죠. 그 표준 문명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과거 문명에 머물던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전부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꿔야 돼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럼 우리 코로나 대응 체계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저 왼쪽이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확진의 동선이 나오면요.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요. 디지털 플랫폼은 갖췄냐고요. 그럼요. 저 파일이 온라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려면 찾아봐야 돼요. 이걸 본 26살 이동현 대학생이요. 포노사피엔스가 이걸로 어떻게 알아. 나 오늘 강남역 갈 건데 확진자 거기 있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해요. 들어가자마자 목적지를 넣으셔요. 강남역. 그러면 딱 지도가 떠서요. 확진자가 어딘지 맵 위에 마크가 쫙 표시됩니다. 좋죠. 여러분 이걸 이틀 만에 개발했어요. 포노사피엔스니까. 어떻게 이틀 만에 개발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오픈소스 갔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바꾸면 되겠구나. 저기도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여러분 내용은 똑같습니다. 긁어다 올리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고생하면 되겠네. 그 마음이 더 갸륵합니다. 돈도 안 되는 걸 왜 했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돈도 안 되는데 나한테 코딩을 가르쳐준 사람들 덕분에 배우고 능력을 갖췄습니까. 이 문명이 앞으로 더 선택받고 발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제 저 문명을 밀어내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줄 선 거 보셨죠. 처음에 진짜 고생했어요. 생명을 걸고 저기 줄을 섰어요. 감염 위험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정부 강요회의가 끝나고 대책을 찾아와 그랬더니 실국장 대한민국 대표 나이가 전가의 보도를 꺼내죠. 늘 하던 거. 요일제. 오부제. 이러면 줄 안 쓰잖아. 대만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이분이요. 오드리 탕이라는 39살 해커 출신의 대만 과기부 장관이에요. 이분이요. 실국장 회의를 연 게 아니라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페이스북에 있는 대만 개발자 커뮤니티에 가서 이거 올립니다. 얘들아. 마스크 줄 안 서게 하라는데 아이디 없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어 나 앱 있는데 너 약국 위치 데이터하고 마스크 개수 데이터만 보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리고는 딱 3일 만에 대만 정부 마스크뱀이 나옵니다. 사람도 줄 안 서고 됐죠. 왜? 어디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 보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는 딱 일주일 후에 이거 차라리 온라인 판매하고 연결하자. 다 온라인으로 주문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국경을 맞고 있으면서도 막아낸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문명의 표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뿐인가요? 소상공인 대출 대란. 저것도 뉴스 거렸어요. 저분들요. 줄 8시간 쓰신 겁니다. 그 엄청난 서류. 우리나라 인감 증명이니 뭐니? 다 디지털 되어 있는데 표준을 안 바꾸니까 그거 들고서 그런데 스위스에서 여러분 모바일로 신청하실 분은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당신의 금융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심사해서 바로 쏴드립니다. 신청자의 80%가 20분 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의 금융 데이터 인공지능이 확인하면 신용 상태 금방 평가하겠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린 그걸 무섭대요. 이 표준의 차이. 이 표준의 차이. 과연 어느 문명이 앞으로 이 반복되는 코로나에서 선택받을까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걸 해봐야 돼요. 그런데 수요자인 중고생들은 어떤 강의를 듣죠? 여러분, 일타 강사라고 아시죠? 30만 명이 수강을 해요.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 사람. 왜 그 수업을 듣냐? 그거 들으면 진짜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옛날에는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아, 그건 학교에서 듣는 거니까 좀 다르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똑같이 선생님이 TV에 나오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일타 강사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걸 부모님하고 같이 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학교의 존재의 이유가 오로지 수능 성적을 올리는 거라면 과연 공교육이 필요할까? 그럼 붕괴가 됩니다. 이 모든 게 강제로 시작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온라인 강의를 못할까요? 왜 선생님들은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검색하고 커뮤니티 얹어서 새로운 코딩도 배우고 IoT도 배우고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도 배우고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안 시킬까요? 내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선생님의 선발 기준도 오직 시험이니까 애들한테도 시험만 잘 보면 인생이 풀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직업이 다 없어졌네. 이미 새로운 교육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IT학교 에콜 42는요. 수업도 교사도 없어요. 스테이지 1 마치 게임을 깨듯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세요. 그럼 이렇게 제5명 팀을 만들어주고요. 그거 도전하는 거예요. 전공이 IT인 사람은 입학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검색하고 탐색하고 구글링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 허드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면요. 세계적인 IT기업에서 다 데려가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 벌벌 떠는 우리나라 표준 문명 아니면 저렇게 해서 능력을 키운 진짜 진정한 실력자들. MIT나 스탠포드보다 더 이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미나르바 스쿨도요. 학교에 캠퍼스가 없어요. 수업의 절반은요. 온라인으로 다 협업하면서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도 기숙사인이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가서요. 새로운 서비스 프로젝트 만드는 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협업하면서 해요. 자, 저 인재들이 코로나 왔을 때 어떨까요? 정말 언택트 서비스는 정말 잘 만들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교육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 이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70% 정도 줄이고요. 나머지 30%는 새로운 협력, 새로운 문명을 이해하고 스스로 탐색하고 지식의 바다를 그 깊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이끌어줘야 하는 게 교육의 표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맨날 기존 문명의 표준으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전개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코로나가 오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역량과 힘이 생기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찬 가게를 창업해요. 대한민국 표준은요. 아, 가게 없고 저렇게 설비하고요. 임대료에다가 정말 많은 비용 들여서 보통 은퇴할 때 내 인생을 걸고 하죠. 1, 2억 막 다 들어갑니다. 만약 포노사피엔스라면요. 당연히 공유 주방을 얻어요. 설치비 안 들죠. 그리고 공유 주방에서 음식만 잘 만들어요. 그다음 배달 시스템과 연동해서요. 나는 배달 서비스만 할 거야. 어떤 비용도 과격하게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공의 확률은요. 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통계책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 비율 성공이 아니라 생존 비율이요. 5년 지났을 때 딱 10%예요. 90%가 망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천만 원으로 1년 버틸 수 있고 저기는 2억 넣고 1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더군다나 올해 1월에 창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의 표준을 왜 바꿔야 되는지 답을 줍니다. 우리는 문명의 표준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디지털 문명 그러니까 다 냉정하고 재미없고 혼자 일억하고 그런 거를 착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진짜 사람이 답인 시대입니다. 신인류의 마음을 사는 기술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많은 기술도요.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오직 어떤 것만 성공하냐. 와 내가 써보니까 대박이야. 내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 하는 것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게 먼저 성공을 보여준 게 바로 컨텐츠 파우더입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중요한 교육이 인문철학, 예술, 역사, 문화심리, 사회과학 등 인간에 관한 학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그 미묘함을 알아야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죠. 거기에 디지털을 단지 입히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엄청난 감성의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표준 사회는 이걸 불편해하는 거죠. 보람이 대단하입니다. 보람이의 성과입니다.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여러분 2,400만 구독자에요. 대한민국 4, 5, 6, 7세 애기 합하면 138만 그럼 2,300만 어디서 왔을까요? 전 세계 20개국의 어린이가 열광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보람이 마케팅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할 수 없이 요청이 너무 심해서 보람이가 6개국어 자막을 내보냈어요.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그게 문화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보람이는 그 당시까지 평균 조회수 2,900만에 많은 건 5억 회였어요. 전 세계에 많게는 5억 명의 어린이가 보람이 한국에서 노는 거 너무 부럽다. 아, 아빠랑 쟤네들은 저러고 노는구나. 야, 쟤네들은 놀이터가 저러서 좋네.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우리가 짓밟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적 변경. 이유도 없이 배우진 않고. 우리나라 실제 실력은요. 지상파에 키즈티비 하나 있어요. TV 유치원. 시청률 들어가 봤더니 0.4%. 애국가 시청률이 3%입니다. 안 본다는 거죠. 그런 방송에서 잘못됐다고 밝기만 해요.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세상을 마음의 표준이 바뀌면요. 보람이의 성공 비결은 뭘까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건 이 새로운 세상의 룰들이에요. 또 하나 있죠. 베이비 샤크. 조회수 56억 뷰. 유튜브 히스토리 2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캐릭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요. 로얄티 계약한 상품이 2,500개. 작년에 미국의 월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얼이 베이비 샤크 시리얼. 가장 많이 팔린 왕구, 아마존에서 팔린 왕구 베이비 샤크 왕구들입니다. 브랜드 협회 상을 받았는데요. 뭐라 그랬느냐. 요즘 미국의 아이들은 미키마우스는 모르는데 베이비 샤크는 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미키마우스보다 더 유명한 거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어디? 미국에서. 이게 됐어요. 마케팅 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뭘 움직였을까요? 인간의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포노사피엔스의 특징은 뭐냐. 국가 문화의 경계가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BTS가 일맥상통하듯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컨텐츠 파워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네이버 웹툰. 여러분 만화의 중주국은 어디죠? 일본이에요. 일본은 왜 웹툰 시장에 실패했느냐. 만화를 스캔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올려놨어요. 아무도 안 봐. 네이버 웹툰은 왜 성공했을까요? 웹툰은 만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뭐에 집중했느냐. 소비자가 어떤 웹툰을 좋아하지? 끊임없이 많은 작가들과 협력해서 그걸 찾아냈어요. 50에서 60컷 스마트폰으로 보기 좋게 스토리의 일주일 분량 중에 다음 회의 꼭 보고 싶은 걸 집어넣어라.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팬덤이 국내에서 폭발하니까 아이나 다를까 문화적 경계가 없는 아시아의 포노사피에스 마켓에서 대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요. 미국으로 건너가죠. 지금 어떤지 아세요? 미국의 최고 작가인 레이첼 스마이스가 웹툰을 네이버 웹툰에 연재합니다. 세계 100개국 방문자 수 1이죠. 6천만 명이 구독하고요.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만 1조 원입니다. 웹툰에서 6천억, 웹소설에서 4천억. 이제 스타도 막 탄생하죠. 재혼 왕호를 쓴 작가. 실명도 몰라요. 작년에 40억 계약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판권만. 여기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수입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 있는 작가들은 저기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는 유튜브한테 뺏겼는데요. 이건 대한민국이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서? 포노사피엔스에 집중해서.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 데이터 기반 경영, 심지어 고객이 움직인 대로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에자일 경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객이 왕인 시대예요. 그 시장이 제조까지 번졌어요. 소위 미디어 커머스라는 게 생겼죠. 방송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개인이. 여러분, 스타일란드의 김소희 대표, 미디어 커머스 시장의 개척자입니다. 22살에 창업해서 13년 동안 기업을 열심히 온라인에서만 키우더니요. 6천억에 로레알한테 팔았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마켓 팬덤을 만들었어요. AHC, 이 마스크팩 하나로 3조 4천억 기업. JM 솔루션도 마스크팩 하나로. 이분은요, 용산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을 통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분, 2019년 저거 상품 팔더니 포브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부자 3시회에 올랐습니다. 개체엔서 용어 안 난다면서요. 나네요. 가재붕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명이 열렸어요. 닥터 자르트 보십시오. 저분도요, BB크림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야, 메디카라고 화장품을 어떻게 엮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난 팬덤을 일으켜 2조 기업, SD로드의 2조에 매각했습니다. 무신사. 36살 조만호 대표가 만든 회사죠. 여러분, 무신사가 입은 통영고등학교 3학년 때 프리첼, 거기다 만든 동호회 사이트 이름이에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신발 사진 교환하자고 모인 모임에서 야, 그러지 말고 이제 물건도 거래하자. 2조 2천억 밸류가 된 이유는요.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습니다. 저기서 너무 많이 사요. 작년 거래 금액만 9천억. 뭘 한 걸까요? 팬덤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사비아 믿을 만해. 여기서 하면 너무 멋있어.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한테? 포노사피언스한테 어필을 해서요. 결국 그 마음을 사는 기술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걸 저는 팬덤이라고 부릅니다. 포노사피언스의 마음을 사서 팬덤을 일으키는 거. 이거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로지 실력이에요. 여러분, 네이버 웹툰에 이제 웹툰 작가 되게 저 만화가 되겠어요? 옛날에 그러면요. 아, 그래? 허영만, 이현사에 거기 화실 가서 10년 동안 밑그림 그려. 왜? 출판하는 게 그 길 밖에 없으니까. 권력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아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아니요. 그냥 웹툰에 올리면 됩니다. 아무도 안 봐. 그럼 넌 실력이 없는 거야. 많이 보면요. 실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야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보십시오.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됐어요. 제조업에서는 진짜 짱입니다. 뭐, 스마트폰을 접어버리기도 하고요. 반도체 메모리는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뭘 갖고 있죠? 제조기술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무제표도요. 뭐, 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시가총액. 미래의 기대치를 한번 보세요. 다섯 배 차이. 1578조 대 323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지금 문명의 표준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세계 최고 기술을 가졌는데. 딱 차이가 뭘까요? 팬덤입니다. 2억 5천만이요. 죽어도 애플. 우리는 왜 팬덤을 만드는 힘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그 세대지만 대한민국의 우리 세대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 세대는 한 번도 소비자가 왕이고 그들의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한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만 하라고요? 미국을 따라 일본을 따라 기술이 최고만 되면 돼.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에도 고객이 왕이고 그걸 잘해줘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조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그 가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성장에 필요한 많은 기술과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를 팬덤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거 하나가 지금 비어있는 거죠. 그걸 열광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40세 이하인 MG세대입니다. 여기를 잡으려면 내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겠죠.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그 팬덤을 마음껏 창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데이터 상으로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55세 입법부 평균 나이 그분들이 태어난 해가 1966년인데요. 1966년 1인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110불이더라고요.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 세대들은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낸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이유가 있네요. 자꾸 산에 가고 싶고 봄이면 나물캐로 가고 싶고 그 이유가 다 맞아요. 어린 시절 우리는 산과 벌판에서 살았죠. 놀라운 건 뭐냐. 이분들이요 놀랍게 불과 50년 만에 세계 제조강국 오일을 만들었고요.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3만 불 시대를 열었죠. 현대 인류 백년사에 아프리카 우간대에서 출발해서 이런 기적을 만든 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기성세대는요. 기적을 만드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어떨까요. 와 새로운 거 오기만 해봐.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룰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었는데 문명의 축이 바뀌었는데 그 표준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이제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요. 모든 소비는 팬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대요. 그 새로운 룰을 적용하기만 하면요. 이들이 리드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면요. 대한민국 미래 발굴 짓지 않을까요. 이미 컨텐츠 산업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팬덤 문화를 만들어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없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중국? 없어요. 그 많은 인구가 있고요. 그 많은 선진국의 역사가 있는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희망적이라고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제조 탑5에 들어있고요. 그 디테일한 기술이 있는 데다가 와우, 팬덤까지 있어요.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떨까요? 이미 화장품 산업에서 아까 다 보여드렸죠. 이게 미디어 커머스가 잘 되는 나라는요. 전 세계적인 팬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한류, 미국에도 그렇고 문명의 소위 말하는 엄청난 팬덤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도 얹고요. 스마트폰도 얹고요. 모든 기업의 한국의 상품이라면 와 너무 사고 싶어. 이거 얹기만 하면요. 그렇게 문명의 충만 전환해 준다면요. 저는 이번에 닥친 이 더블 쇼크가 오직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문명의 멋진 세 장을 우리 자라나는 여러분 바로 이 G세대가 주인공이 돼서 열어주시고요. 대한민국을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